8대1로 싸워서 이기는 각이야? 안될거 같은데? 어 꿀봐 안돼!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샌과 브링의 마지막 모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겨우 독수리 둥지 본진으로 왔는데 사무라이들이 엄청나게 버티고 있어요 지금 셀이 뚜드려 패고 있는 중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난 도와줄게 자 우리 여기 번개파워가 있다 뚜드려 패 샌! 여기다 여기 여기! 빨리빨리빨리! 뚜드려 패! 조준! 발사! 제대로 안맞았잖아 얘들이 이걸 조준하면 바로 얼어붙어버리네 오케이 무릎 뜯어! 끝장 내버려! 오케이 잘했다 어 여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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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드려 패! 오케이 잘했구요 센! 번개 꼬리 번개 꼬리! 드러라! 쏴버려! 오케이 나이스! 쏴버려! 저기 위에도 있다 위에 쏘자 센! 몇 마리 안남았다 이제 발사! 오케이 발코니 하나 없애고 자 여기도 쏴! 오케이 발사! 자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한 군데 남았다 버사! 끝났나? 끝? 끝난 부분이야? 어 센 잘했어! 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무라이였는데 역시 센과 저는 힘을 합치면 다 뚜드려 패 수가 있네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이제 엔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엔딩이 너무나 슬프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잖아요 자 센 가보자 엔딩을 향해서 자 드디어 독수리 둥지 옥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옥상에 가면 이 높은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루와 센징! 어 오케이 잘하고 있구나 어 여기 키다 키! 오케이 방패키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겠구만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우린이 열리겠죠 문이 오케이 자 우리 여기서 탈출할거야 자 센 따라와 뭐 없습니까?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또 열쇠같은게 있다 센 일루와 여기다 끼우면 되나? 자 끼워봅시다 뭐지? 어? 빛이 나고 있어 바닥에서 센 들어와 이상한 곳이야 여기 어? 창고 쳤다 아 여기 창고 빼줘야되겠다 센 아프겠네 그나저나 이건 뭐하는거지? 어? 엘리베이터? 잠깐만 더 올라가면 안돼 안돼 잠깐만 멈춰 멈춰 어 계속 올라갈 수 없지 잘못하면 센이 호떡달 뻔했어요 이 밑으로 떨어져야되나? 위험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주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잠깐 이걸 잡아서 센 잠깐만 이거 잠깐만 빌려줘 하헤헤 자 금방 내 어어어어어어어어 자 꼬리 어 그래 오케이 밧줄타고 내려가자 꼬리를 밑으로 떨구면 돼 오케이 자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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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줄 내리듯이 내리고 있어요 오 저기 밑에다 갈 수 있겠다 잠깐만 조금만 더 내리자 자 꼬리를 끝까지 내리면 오케이 나이스 딱이다 꼬리 잡았어요 조심조심 오케이 오오오 조심조심 오오오 큰일날뻔했다 오오오 센 우와 이거 꼬리 아니었으면 사망이었네 와 큰일날뻔했습니다 자 저기다 점프할거야 자아 자아 꼬리 덕분에 살았어요 이게 뭐하는 곳이지 뭔가 불길한데 사무레이들 아니야 얘들 사무레이 사무라이가 목이 없습니다 몸체만 있어요 몸체만 어 저기 키다 사무라이는 머리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된거지 잠깐 일단 키를 한번 끼워볼까 저기요 작동? 어 작동 안되는데 이거 끼우는거 아니야? 어 끼웠다 뭐지? 어 뚜껑이 열리고 있어 열려라 열려라 빨리 열려라 여기는 일단 열었구요 봉인해제 여기저 키가 하나 더 있네 열어볼까 오케이 열려라 열려라 창깨 작동 안하는가? 이거 뭐지? 작동을 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하게 사무라이가 목없는 사무라이들만 어 와 저기 열쇠 열어야 되는데 하이 하이 미안 나 때리지마 자 저쪽으로 건너갑시다 안되겠어 반대쪽에서 저 키를 엽시다 사무라이를 따돌린 다음에 일로와보시지 바보야 자 여기 어 이놈도 살아있네 여기도 막고있네 자 일단 요거부터 엽시다 안돼 아 안돼 조금만 기회를 줘 어 오케이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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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식으로 한개 한개 다 열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이거 놔 저리갓 점프 자 저기다 저기 이것도 열어버려 자 그냥 해 열어 열어 으어어 아 이거 못 열었다 아 이럴수가 저기요 좀 시간좀 주세요 저기요 자 일어나 일어나 불행기 일어나 자 저쪽으로 갔다가 따돌린 다음에 다시 엽시다 어우 여기 열쇠 다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데 제대로 어떻게 끼우지 이 머리를 뽑아서 어 어 머리가 저기 갖다 붙네 붙으면 저놈이 저기서 비친다는건가 그렇게 되면 저기를 또 키로 열고 아 오케이 알았어 일단 머리를 다 갖다 붙여야되나봐요 자 이거 챙겨서 자 저놈도 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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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 아 아 아 아 잡혔다 자 점프 피하고 자 붙어라 일어날 시간 이제 일어날 시간 가버려 오케이 깨어났습니다 자 이거 활성화 시켜야됐나 자 끼워 제발 빨리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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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워서 도망가 점프 아 잡혔다 이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자 여기 열쇠 열쇠 어 여기 활성화 시키자 끼워 오케이 활성화 됐어요 오케이 갑시다 자 저거 활성화 시키자 자 끼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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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오기 전에 오케이 됐어 빨리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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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잡혔다 하하하 오케이 빨리 벗어나 일어나 브링 일어나 자 한개 더 활성화 이거 활성화 됐어 이거는 이거 됐고 남은건 한개 아니야 요것도 활성화 자 열어라 됐어 열었어 열었어 자 이제 진짜 한개 남은건가 이거 들고 저 사무라이만 깨우면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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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영차 빨리 오는소리가 들린다 빨리 이놈아 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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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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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간다 문 열어줄게 자 이거 열면 끝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마지막 문 오케이 열었습니다 드디어 독수리타워로 올라가는건가 아 독수리도 무지 열렸습니다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쎄지 돌아갈게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잡아라 오케이 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면 탈출할 수 있겠죠 짜 힘들었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넌 여기서 어 쉬고 있었지 우리 이제 절벽 밖으로 나가는거야 자 엘리베이터 가동합니다 샌이 저를 지켜보고 있죠 가동 하락 엘리베이터 상승 하락 자 문이 열렸습니다 자 위에 문도 열렸구요 여기 올라가면 어떤 일이 또 생길까 자 정말 엔딩이 다가온거 같아요 뭔가 마무리되는 이 느낌 자 샌 걱정하지마 우린 탈출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어 샌 꼬리 낀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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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어휴 꼬리 낄 것 같았는데 자 다왔습니다 옥상 아 뭐야 또 오자마자 사무레이 찡들 자 날려버려 어 샌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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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어 샌 고마워 자 이걸 잘 이용을 해야됩니다 불빛을 받으면 얘들이 자가 된걸 이용을 해야되요 자 샌 번개 한번 날려줘 번개 번개 자 빨리 쏴 빨리 쏴 오케이 날렸구요 샌 저놈이야 저놈 저놈 오케이 날렸구 오케이 날렸어 마지막 한 마리 샌 한 마리 남았어 울어버려 오케이 잘했다 다 죽였나 또 나오냐 하하 이놈들 겹도 없구만 나 도와줄게 우레를 조종하는 자가 되어 갑온 녀석들을 물리쳤다고 잡기? 잡을 수가 있네 어 뭐야 잡아서? 뭐하는거지? 오 잡아서 머리를 떼버렸어 굉장한 놈 자 이놈도 처리해 샌 때려 머리를 내가 잡아뜯어버릴게 머리를 잡아 뜯어 자 감히 샌을 때려다니 감히 샌을 때려 오케이 사무라이 오케이 위에 있는 놈도 날렸습니다 어우 또 나오네 이것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샌 도와줘 오오오 겨우 살았다 머리를 잡고 땡겨버리는 겁니다 자 사무라이 죽어라 자 번개 날려 번개 조준 바이바이 오 잘한다 하하하 어 죽었나? 자 이놈의 헬멧을 잡아야돼 잡아서 뜯어 자 마지막 놈인가 으아암 야 뽑았다 오케이 샌 해냈다 사무라이 다 작살했다 모든 사무라이는 다 끝내버렸습니다 어우 샌 고장이 심하구만 창 뽑아줄게 어 조심해 조심 어 많이 다쳤어요 샌이 창 다 뽑아줄게요 짜 자 이쪽에 한개 몇개가 박힌줄 모르겠어 자 뺏고 오케이 자 이제 이곳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를 해봐야되겠는데 어 뭘 보고있어? 어 저 위에 뭐가있네요 샌 뭐해? 거기 뭐있어? 잠깐만 저기 한번 비춰보자 잠깐만 기다려봐 발사해볼까 오오 뭐야 자동으로 내려오는데? 오케이 다 내렸는데요 달라진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뭐야 길이있네? 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어 잠겼어 뭐야 샌 아 뭐야 이제 거의 다 끝난 오 올라왔다 오 샌 올라왔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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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 올라가 아예 그냥 올라가버려 어 꼬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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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어 이거 독수리 둥지 꼭대기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샌을 타고 절벽만 넘으면 탈출할수있어요 어 왔다 어 꼭대기로 왔는데 꼭대기 맞지? 우와 수많은 사무라이 병사 들의 머리통입니다 저기 이상한데야 여기 와 진짜 신기하다 뭐 이런 데가 있냐 설마 여기 또 사무라이 병사 들이 또 나오는거 아니겠지? 샌 좀 불길하긴 한데 조심해 자 일단 내려와 여기를 근데 나갈 방법은 샌을 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샌 타고 저기 올라가야지 자 샌 내가 너 위에 좀 올라탈게 자 샌이 지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갈 수 있을지 가늠을 하고 있죠 자 샌 그쪽에 한번 올라가봐봐 됐지? 오케이 할 수 있다 날개도 많이 자랐잖아 오케이 나이스 자 다음은 저 앞으로 가는거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자 여기만 나가면 우리 탈출이야 탈출 드디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가자 야 이거 잘 가는데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정도면 자 한바름 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야되나 오케이 나이스샷 오 위에 한풍구 있네 이거 위험한데 저기 가다가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조심하자 이걸 멈춰야되나 어 잠깐만 저기 뭐 구멍있다 어 야 샌 조심 머리통 조심해 저기 맞으면 끝이야 끝 저기 구멍있는데 한풍구 같은데 저길 제가 가야될거 같은데요 잠깐만 자 잠깐만 샌 나 저기로 좀 안내해줘 자 여기 구멍안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쩌쩌푸 자 매달려 여기 한번 기어가볼게 센 저 한풍구 돌리는걸 멈춰야될거 같아요 자 내가 저 멈추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봐 나 할수있다구 어우 굉장히 좁네 이게 뭐야 와우 오오오오오 호호호 아파 이게 뭐지 어 무슨 코어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아 저 구체의 힘이 센 친구들을 다 이렇게 눈 색깔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기편으로 세뇌시킨게 아닐까 저걸 박살내야 되겠어 자 이거 조준하면 되겠지 자 터져버려라 조주의 코어 너가 센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지 자 올라가는겁니다 올라가서 점프 자 이놈이 다시 커지기 전에 저 위에 올라가야될거 같아요 자 빨리빨리빨리 저놈이 또 커지고 있어 자 센가 여기 탈출해야된다고 가자 자 이거 잡아 오케이 잡았다 자 반대로 어어어어어어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뭔가 될거 같죠 자 저기다 여기다 자 이거 잡아 잡았다 호호호 역시 파쿠르 소년 대단하네요 자 한번 더 자 센 조금만 기다려 센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오오오오오 위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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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뀌다 박 독수리 동시에 끝까지 온거 같은데 거의 자 이거 잡았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자 나이스 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거 멈춰볼게 어떻게 멈출지는 모르겠어 근데 야 이거 어떻게 멈추냐 어 근데 저기 방금 키 열쇠키 같은거 보였던거 같은데 아 이거 뛰어들어야된다 이말이야 요기를 아니 모르겠다 일단 한번 뛰어봅시다 에이라 몰라 허헣 허허허허허허허 어지러워 허어어어 어질깐 아까 여기 키 있었나 본거 같아요 요기다 자 여기다 끼워야되나 방패를 끼워 작동 작동 어 멈췄다 멈춘거 아냐 멈췄지 아 다시 빼면 다시 돈다 이럴수가 자 그러면 이게 멈추니까 멈출 타이밍에 샌을 부르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한 번 더 해보자 자 끼우고 멈춰 멈추면 샌을 불러볼까 샌! 올 수 있겠어? 멈췄어 지금! 한풍기 멈췄어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멈춰 멈춰 샌칭! 왔어? 올라왔니? 올라왔다 샌 올라왔다 점프해서 올라와 오케이 올라갔습니다 샌이 올라간 것 같아요 샌 저 위로 올라갔다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 어지러워 잡아야돼 잡아야돼 점프! 오케이 잡았습니다 올라간다 샌이 있는 곳으로 간다 탈출이다 탈출 한 번 더 자 여기서 끝이 있을까? 밖으로 나가는? 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? 길인가? 어 드디어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밖이다 밖 샌! 샌! 어 저기다 샌이다 샌 맞지? 오마이갓! 드디어! 드디어 나왔어요 이 독수리 둥지 끝까지 올라왔어요 완벽하게 지금 낭떠려주긴 한데 샌이 날개가 자랐으니까 충분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한 거야? 샌! 우리 이제 날아갈 수 있어 너 날개 지금 많이 회복했지? 날아가자 가자! 절벽 밖으로 가! 달렸다가 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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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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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어다 코어! 샌을 세뇌시키던 그 코어!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? 야 이거 또 눈 색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? 폭주하는 거야? 이건 뭐야? 아 뭐지? 아 잠깐 왜이러냐? 어! 문이 열렸습니다 샌 왜그래? 야 저 새떼들 보소 새떼예요 새떼 뭐지? 샌 뭔가 불길한데? 오 마이 갓 따 샌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으흐! 식인 독수리 때가 얘들 지금 정성이 아닌 것 같은데 상태가? 되게 뭐 친근한 모습은 아니죠 눈 색깔도 이상하고 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공격하는 거 아니지 설마? 정신 차려라 가면 쓰고 있잖아! 가면 쓰면 얘들 폭주하는데? 불안합니다 약간 뭐야 맙소사 맙소사 지금 입에서 뭐 토했잖아 그때 저도 한번 토함 당했는데 아이들을 물어와서 저기다가 토를 넣고 있어요 어? 저거 통조림 아니야? 마이 갓 야 이거 모기통이었네 애기들을 이용해서 아니 그 아이들로 모기통조림 만들었던 거였어 여태껏 지금 그 사람 통조림이었다고 그게 샌이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게 조심해 조심해 야 옆에 붙지마 야 나쁜놈들이여 얘들 어 아 이럴수가 아 야 지금까지 얼마나 힘겹게 왔는데 옥상에서 지금 이런 봉변 안돼 방패 방패 거울방패 샌 아 샌이 저를 구하러 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거야 지금 잘한다 두드러 패 두드러 패 니가 이길 수 있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샌이 왔습니다 야 아 큰일났다 이거 뭐야 이거 못이기지 몇명이야 아 몇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야 거의 아홉마리인데 여덟마리야 아홉마리야 8대1로 싸워서 이기는 각이야 안될거 같은데 어 뿔바 안돼 으악 오마이가드 샌이 완전 지금 다골이 당하고있죠 잠깐만 나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안돼 잠깐만 그 방패 어디갔어요 어어 샌 두드려받고있어 아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잠깐만 거울 찾아야된다 거울 거울 아까 어디로 쳤나 이씨 이제 있지 흐흐흐흐 샌 안돼 우리 거의 다 왔다고 같이 살아가기로 했어 어 저기 바짝 빛나는게 보여요 자 요리피하고 저리피하고 어어 꼬리 살짝 넘고 야 내가 반드시 구해준다 샌 이번엔 내가 널 구해줄 차례 기다려 자 이거 잡아 어어 오 마이가드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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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디갔냐 나 어디갔냐 마이가드 떨어지고있어요 하염없이 야 정말 이게 실화냐 지금 진짜 이게 실화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어어 잡아 아 어어 살았다 살았다 안 떨어졌어요 어 눈보속 아니 샌을 어떻게 구해주지 야 일단 일단은 어떻게 해야될까 나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탈출 직전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오게 될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어 어어 야 너 왜이러냐 왜이러냐 고개비행 하지마라 얘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아 정말 해피엔딩을 바라고있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버렸을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나 지금 보이지도 않네 어디 배달리는거야 흐흫 야 다시 돌아오는데 어우 샌 아직까지 당황을 당하고있어 야 그만좀 해라 이 비겁자들아 도대체 한마리를 몇명이 죽이고있는거야 제가 아 할수있어 아직 죽지않았어 자 거울잡아라 거울잡아라 거울잡으면 니들은 다 죽는다 내가 다 날려버릴꺼다 이 거울 잡아라 잡아라 잡아 잡아 샌 야 죽겠는데 잘못하면 뭐야 야 놔 놔 어마이갓 꼬리를 잘라버리다니 무슨 도마뱀이냐 꼬리 떨어졌어 야 안돼 다리네 다리 다리도 자르려고 어떻게하지 쌩꼬리 저기 떨어졌어요 쌩꼬리가 떨어지자 무슨 반응이 생기는건가 뭐지 일단 꼬리 잠깐 꼬리 구하러 가야되는데 쌩꼬리 쌩꼬리 안 돼 아까운 쌩꼬리 이거 갖다 붙일수 붙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꼬리 있냐 꼬리 잘린 꼬리에 아직 힘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 번개를 쏠려면 무조건 꼬리 끝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밑에 그 코어를 이 꼬리를 이용해서 쏴버리면 안될까 박살릴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 꼬리 잡아라 자 꼬리를 밑으로 들고가자 자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 이거 들고 내려가는거야 자 떨어져 자 꼬리 잡고 자 꼬리 자 떨어져 떨어져 야 어허허허허허허 자 이 꼬리를 이용해서 저 코어를 박살낼겁니다 지금 저 코어때문에 독수리술이 나쁘게 변했는데 이거 원흉을 아예 박살내버려야되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쌩은 비록 지금 얻어터져서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꼬리의 힘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쌩의 복수를 끝까지 하겠어 자 마지막 쌩 이번에 제대로 날리자 자 코어를 향해서 발사 오케이 적중했다 적중한거 같은데 맞지 박살났지 이거 끝납니다 끝납니다 코어가 지금 날라갈거같아요 타게내라 와 이놈때문이었어 이놈때문에 여태껏 그 고생을 했던걸 어 돈차려 뛰어나 버텨야돼 브링 버텨 멘탈잡아라 오오 난리다 난리야 멘탈잡아야돼 쓰러진다 그러지마 안돼 정신차려 다 끝났다고 센 센 복수도 했다고 다 파괴됐다 안돼 오 얘들 지금 정신차렸어 돌아온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있지 눈 색깔도 돌아올거야 아마 눈 색깔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죠 어 떨어지네 왜 자살을 하지 아 그 코어 코어 때문에 이상하게 변했던 독수리들이 다 떨어지고 있네요 거의 뭐 좀비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뇌당에서 독수리 둥지에 모든 독수리가 다 죽겠는데 센 센 어 센 살았다 살았다 센 아 다행이다 센 살았어 너무 다행이 살았어 아 아 근데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부상이 심해서 센도 지금 미태롭습니다 센 그래도 우리가 해냈다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그래도 둘이 살아남았어요 야 일어나 프링 제발 정신차려 여기서 죽으면 안돼 얘는 결정적일 때 항상 이렇게 쓰러지더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무너지나? 어 독수리 둥지 무너진다 저주가 풀리고 이 독수리 둥지는 사라지나봐요 영원히 탈출해야 될텐데 센 어 날 물었어 자 센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여길 탈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어 와 진짜 만신창이가 됐다 날아갈 수 있을까? 날개도 없을 것 같은데 날개 다시 작아진 것 같기도 하고 쎈 어떻게 할거야? 어어 아 진짜 가슴 아프네요 센 상처 보세요 깃털 보세요 깃털 보세요 깃털이 다 망가졌어 그래도 우리 같이 살 수 있겠지? 제발 날아오를 수 있을까? 한번만 더 날아주면 안되냐 센? 마지막 걸음으로 마지막 걸음으로 난다 가 아니고 쓰러지나? 제발 제발 날아 제발 센 제발 제발 아 여러분 제발 날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아아 하하하하하하 날았습니다 날았어 어 센 친구다 얘들도 다 정신 차렸구나 떨어지더니만 빨리와 빨리와 탈출하자구 아하 센참 봐라 잡아 잡아 올라가 거기만 넘어서면 돼 거기만 왔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등지 그렇게 길었던 모음이 끝나네 무너진다 와 진짜 감동적이다 정말 다행히 해피엔딩이 되는 거 같아요 역시 끝까지 저의 곁을 지켜주는 센이었네요 슬퍼하지마 나 꼭 깨어날 거야 걱정하지마 설마 삼키는 거 아니지? 뭐야 왜 먹어? 날 삼켰어 삼킨 거야? 실화냐? 아니지? 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입에 넣은 거 같아요 그냥 설마 먹진 않을 거야 자 날아가자 센 자유롭게 우리 둘이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고통받지 말고 가자 센찡 하하 정말 간만에 대작을 한 거 같습니다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오? 오오오오오오 저를 지금 마을에 데려다 준 거 같아 왠지 센이 어? 센이 마지막 기력을 다 한 건가?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? 정신 차려 센 안돼 공격하지 마세요 센은 착한 착한 도끼르입니다 제발 공격하지 마세요 제발 오? 오오오 나온다 토할 거 같아 오오오 나왔다 나왔다 아 저를 마을에 안전하게 데려다 줬네요 세니 와우 깨어났다 드디어 아 쎈니 밑에로 와 근데 지금 숨소리가 이상해 쎈니 설마 아 제발 이제 왔다고 겨우 왔다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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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런거야 왜 왜이래 왜 왜이런거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사람들이 샌을 공격하고 있네요 샌이 지금 저항을 하니까 그래 차라리 가라 살아야 돼 쌤 죽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가 가 가 가 가 아 그래도 다행이다 쌤 안 죽어서 다행이다 절대 오지마 이제 잘 살아 아냐 오래 살 수 있어 쌤은 강한 독순입니다 다행이다 아 고지 아 쥬쿠이 아디스 내기야 타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